잘했어! 노란팀! 첫 번째 미션 우정은 노란팀이 하죠 우정은 노란팀에게는 혼똥이가 4개 2위 한 파란팀에게는 2개 그리고 빨간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수영장의 명령은 노란팀입니다 2위, 도대체 이 시점에서 공격을 합니다 두고, 두고 구른다 이거! 아, 수영 진짜 잘하는데? 우와, 우와! 혹시 어머님하고 같이 5,000억원ру Wissenschaft 표정되었어요 이번 미션은 수영장에서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토아트입니다. 아, 제법도 잘 지뤘고. 막말이 있네요, 막말이. 뒤에 보면 수영장 안에 평균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네, 저기 올라간 거구나. 네, 분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1, 2, 3, 4번이라고 쳤을 때 1번은 4번 옆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. 2번은 그 옆으로 이동. 자리 움직이고요? 네, 자리 움직이를 합니다. 이게 1시간은 1분입니다. 아니, 저는 그냥 서서도 힘들어, 서서도. 이거 어떻게 줄어봐요. 그러니까 여기.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요. 아, 끝으로 아예 끝까지? 한 명, 한 명이 아니고. 한 바퀴. 아니, 저는요. 일반 길거리도 제대로 못 걸어요. 저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걸어요. 이 전 미션에서 1위 하신 노란 팀부터 도전 합리 가능하십니다. 자, 말씀드렸듯이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바로 게임 들어갑니다. 좁다, 좁다. 벌써 좁다. 올라갈 때 1위 났다, 2위 났다. 2위 났다, 2위 났다. 못 올라가겠는데. 1경시가 2위라고. 야, 배 버린 게 어딨어? 야, 나 방치 100%냐. 야, 방치 100%냐. 야, 방치 100%냐. 야, 방치 100%냐. 야, 방치 100%냐. 봐봐, 이러다가 정부리한테 굳이 온다. 너 정부리에서 병 많이 한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정부리한테 온다. 아니, 정부리잖아, 정부리잖아. 정부리잖아. 정부리, 정부리. 형, 여기서, 여기서. 여기서, 여기서, 비가. 야, 니리 와서 남겼다, 1위 났다. 야, 니리 와서 남겼다, 1위 났다. 안 돼요. 야, 우리가 이겼다, 이거. 예, 1위 났다. 야, 진짜 못 올라가요? 못 붙이시나요, 5분. 야, 올라가. 됐어, 됐어. 야, 배 왜. 아니, 그렇지, 다리를 돼. 다리 옮겨. 됐어, 됐어. 자, 일어나. 야, 놔. 우리가 오셨다, 어떻게해? 야, 나와. 다비, 다비 바다 코끼리에요, 바다 코끼리. 형이. 아니, 다비야, 어떻게 된 거야? 해봐, 한번. 아, 해봐. 아, 일단 해봐. 그렇지, 공선을 좀 느껴야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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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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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형이 가봐, 너. 일어서, 일어서. 오, 잘한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봐봐. 진짜 한번 간다. 진짜 한번 간다. 아니, 기분 이상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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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기분이 네가 내가 뒤로 갈게. 아, 정말. 잡아, 잡아. 다시 잡아. 너도 잡으라고. 아우, 깔깔다. 아, 진짜 스물 내리려고. 장수가 있는. 그렇지, 유자파자, 유자파자. 오우. 이건 어렵지 않아.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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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오우, 이거 대신. 오우, 이거 대신. 오우, 이거 대신. 왜, 왜. 왜. 야, 야, 야.